지난 2주 동안 우리 교단일 때문에 미국 LA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지요 가기 전에 백신을 두 번 맞아야 되고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이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과정과정이 쉽지 않지요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72시간 전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음성 판정을 받고 와서 원주에서 또 24시간 안에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또 음성 판정을 받고 또 일주일 뒤에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10시간 타는 내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귀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스스로 살 수도 없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정 중에서 뜻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창 중에서 가장 늦게 목사가 된 친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졸업하고 한 4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던 나원용 목사님의 큰 딸인 나성애 목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의 신랑이 원주제일교회 출신인 남극재 장로님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 배웠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것이고 함께 노래했던 분들도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남극재 장로님은 그의 부친이께서 아마 옛날에 원주의 남의원이라고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서광매 권사님은 30년이 넘게 우리 교회 반주를 하셨던 권사님이셨고 그의 쿤너나에 있던 남극연 권사님은 어머니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반주도 하시고 성가대 주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육남의 모두 목회자나 장로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시고 여러분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도 많이 나누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원주 청년관장이면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했던 민병련이라는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또한 회의 장소에서 우리 교회 출신인 전석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잠시 뵙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 식사자리였지만 친구는 사라지고 원주 제1교회의 추억과 무용담으로 가득했던 두 시간이었습니다 원주 제1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서 먼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되고 장로님들이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 심수고 애쓰는 모습은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 한국에 오시면 꼭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기억하는 원주 제1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민목사님의 말이기 하면 그때 원주를 다니다가 어떤 지역에 교회가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면 교회는 즉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탐방하고 땅을 사고 속회를 떼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백년사에 보면 우리 교회가 창립할 초기에 크게 두 가지 힘을 기울인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구와 지역을 보아서 교회가 서야 할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과 임원들을 파견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권을 양성했던 일과 유치원의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만정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관설, 장양, 신림, 학성, 흥업, 무실, 태장, 봉산, 동성, 개운, 단계, 양평, 월성, 중앙, 명륜, 가나한, 귀래, 동원복원원, 문막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개의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이 20개의 교회의 뿌리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더 애착이 가는 교회들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아주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 20개의 교회를 연합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필리핀에도 18개의 교회를 세웠고 인도네시아도 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나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속회를 떼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게 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의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모든 선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끝없이 끝없이 도전합니다 땀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때때로 부상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심을 다하고 그 목표를 이룰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택함을 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그 울타리를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거를 넘어선 사람, 그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대사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 내 이웃, 원주,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이 교회가 1995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부활주일에 당시 담임이셨던 김명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4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큰 돈은 요호와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 선교하는 데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유언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했습니다 저는 이 그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란 뽑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원이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선교의 가장 큰 힘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셔서 주님이 분부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참 감동을 주는 말씀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웃을 넘어서야 되고 나라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고 늦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발도 없는 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휘청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지금 필사적으로 코로나를 막으려고 해도 코로나는 계속 변이 되면서 전세계에 퍼쳐나가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전세계의 복음은 코로나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우스 4장 2절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에게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못하면 남이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민병열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4년 동안 장학금을 만들어 주셔서 학교에 다녀서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울먹이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제일교회 여선교회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평생 목회해서 얻은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가 감리교회만 4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고향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사람 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잊게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까요? 바라기는 동력자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한 번 못 받으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려우면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화도 있고 SNS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많이 우리가 도와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레셋의 위기에 있을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때 불레셋이 그들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승리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업을 되찾게 해주셨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이 불레셋 사람을 막아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할 일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점점 기승을 부릴 것이고 우리는 점점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점을 9월 첫 주로 잡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 기도, 말씀, 섬김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데 힘쓰고 모일 수 없게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속회도 시작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누가 보고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세게 일어나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바라는 원주제일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의 사도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